와 말도 안 돼 아니 이거 예전에도 한번 당했어 옛날부터 어떤 버그인데 왜 이렇게 터져갖고 와 버티긴 했는데 카사스 굿 어? 어? 살았다 어? 미리 1랩 캔? 찔러 본다는 건가? 나 이거 근데 경치 차이 나는데 이러면 어 형 형 어 형 형 형 나 레벨업이 안 돼 어 이 경치 몇 개 먹은 거야 원래 릴리아 저렇게 하면 혼자 캐리 하긴 해요 아 그쵸 저도 릴리아라서 몰아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가 이렐탈론 구도인데 저 경치를 뺏어 그러게요 살짝 불편해졌네 와드 했다 어 근데 이 형 좀 세게 한다 라인전 나 2를 안 맞았네 이상해 롤 잘하는 형들이 너무 많네 아 어쩐지 와드 칼이 왜 이렇게 아니면 세게 한다 가던가 형 가던가 이건 가야지 이거 때리면 돼 때리면 돼 때리면 돼 오케이 아유 깔끔하게 잡았습니다 아우 나이스 아우 나이스 여기 카사스 이런거 싹 찾아주고 종대형님이 제일 잘하십니다 어휴 타이틀 가져가십시오 종대형 어 이거 바텀다이브 바텀다이브 아씨 아칼리 미쳤나봐 이거 야 너 바텀에 사인게임 해가지고 탑이 퇴릭하니 아칼리 진짜로 아니 이거 어 바텀에 다 죽는다 이러면 진짜로 컷 컷 아칼리 퇴 없어 아우 진짜 돌았냐 너 어 어 형님들 형님들 뭐 오는데 와 뭐야 우리 탑 진짜 미쳤다 아이고 아니 형님들 이거 이렐리아 더블킬이면 저는 뭐 먹고 삽니까 아 원래 박수칠 때 떠났어야 되는데 릴리아 형이 그게 안 됐네 아칼리 저 시키 저거 빌지오토 샀다고 텔벅께서 깜치길래 그냥 죽여파려왔어 그게네 얘 아 잠깐만 형 형 말로 하자 궁 있지 않나 릴리아? 궁이 없네? 근데 이거 잡은거 같은데 아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릴리아 왜 안 묻히게 했어 어? 릴리아 안 묻히게 내 반대 아이고 릴리아 형 하나씩 아쉽네 아까부터 차라리 내가 고통을 받겠다 아이고 아우 아 나 죽었다 아 카우스 궁 아 카우스 궁 대박이었다 타이밍 아 이거 바텀 무너진게 아쉽네 아 이거 안 되겠네 아 자꾸 카우스 궁 저거 어 나이스 나이스 이거지 어 잠깐만 근데 미드에 전령 쓴다고? 형들 이건 아닌거 같애 아니 레오 레오 형 포블 플러스 킬까지? 어어? 이게 타워를 막긴 막았는데 막은 느낌이 아닌데요 아 아 까비 일로 뚫던가 그렇지 노프 내가 라인전 좀 조금 있으면 좀 뭘 할텐데 카우스를 이동해줘가지고 뭘 할 수 없긴 해요 어 저 이거 또 카우스 가고 있긴 하거든요 잡은거 같애요 카우스 잡았어요? 네 아 나이스 아니 뭐야 아 이거 우기님이랑 디오하면 또 옛날에 그 느낌 그대로네 아 근데 미드 포블를 밀렸다 저 못막겠다 옛날에 그 느낌은 무슨 느낌이죠? 그 저희 또 이제 라인전부터 이기고 가는 그 느낌 아 당연하지 아이고 뭐야 아이고 아 바텀 무너지면 힘든데 말도안돼 뭔가 이상한 사기 당하셨나요 아니 2가 눌렀는데 정신집중 떴는데 그게 안떠요 점프가 안돼요 아니 무슨 버그야 진짜 아 이거 진짜 방송으로 봐야돼 지금 와 말도안돼 아니 이거 예전에도 한번 당했어 옛날부터 있던 버그인데 이거 잊지 터져 와 버티긴 했는데 카우스 굿 어? 어 살았다 어? 1L 2만 피하면 오 나이스 아 이거 뭐야 점아 아 에이 이건 아니다 형 카우스랑 아무래도 주호같애 아칼리랑 아 그래요 아 저거 진짜 아깝다 잠깐만 이거 1L 누풀이잖아 형 잠깐만 여기서 이거 잡으면 게임 업힌다 카우스 지금 안보냈어요 나이스 비도 붙었다 잡을 수 있는거 맞아? 그럼요 카우스 아 확실하잖아요 독특한 영웅 카우스 연기하는 중이긴 해 카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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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 Dieser 카우스 triumph им 카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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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형님 게임을 막 하는 데요? 그냥 소비 가는 대로 하는데요? 에이 형 이거 아니지 다른 쪽은 제가 와도 한 번 해볼게요 네 아마 칠 거 같긴 한데 이러면은 이거 그냥 덮어도 될 거 같기도 하고 안 치네요 나이스 안 치면 더 좋고 궁이랑 크리는 들어가는데 가시라고 해서 반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볼만한데 룰루 형 여기 지나갈 거고 하이 아 저 10층 이사 갈 예정이에요 오 뭐야 곧 10층에 입주 예정이세요? 누가 에어컨 설치했다고 그래가지고 빨리 갈라고 이야 아 저는 6,7층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역시 물이 다르시네 아 근데 저도 며칠 전 6,7층이었어 아 쭉 올리신 것 같다 한 번? 어어 이게 11년생인가 해가지고 와 너무 부러워요 어 미드 죽여놓던가 아 형들 나이스 근데 이게 티무늬 한 번 쫙 받쳐주니까 쭉 올라가더라 아 저도 뭔가 딱 8층 주차 해놓고 싶은데 마음 같아서 씨 진짜 무슨 느낌이라 그래야지 그냥 바텀이 아무것도 안해도 이겨주니까 와 이거 한 번 더플 각 보실래요 같이 이거 땀 보자는 것 같은데 몸을 좀 해주다가 제가 점프로 오케이 저 시행 안 걸렸어요 저 이거 아직 못사우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아 저 아무것도 못했어요 어 뭐야 플래시 잘못 썼다 어 근데 일단 일단 저걸 깔끔하게 잘랐어요 고망가세요 이거 살고 싶어요 어 살았다 아칼리 금 끊었다 위로 빠졌네 어 나이스 좋아요 아 아 이게 미드 캐리지 10킬인데 사워 없이 너무 든든합니다 탑 진짜로 너무 든든합니다 탑 진짜로 아 아 아멘